스모킹 오지 다 킹 미 세 세 디 I know the clip I always stay ready had that boy puking like mama's spaghetti 안녕 전 손명준이라고 하고요 지금 일어났는데 아침 6시가 아니라 오후 6시입니다 애기가 밤에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잠을 저희가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래서 새롬이가 애기 데리고 내려가서 따로 자고 있는데 깨울 거예요 오늘 영상 찍을 주제는 24시간 동안 새롬이한테 한국어로 말하기 한국어로 말해서 새롬이가 한국어로 대답해야 합니다 안 하면은 벌칙을 했고 벌칙 뭐 할까요 갑시다 부 부 자기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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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야 지금 영상 유튜브 찍고 있어 나 때리는 거 이제 우리 구독자가 다 봤어 빨리 일어나 하하하 너 좋댔다 현아아 졸려? 졸려? 아 졸려도 어쩔 수 없지 일어나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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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 찍고 있어 영상 그 24시간 동안 한국말하기야 너가 내가 24시간 동안 한국말만 할 거야 너도 한국말만 해야 돼 벌칙 한국말 안 하면 너 엉덩이에 뽀뽀할 거야 엉덩이에 뽀뽀할 거야 엉덩이에 뽀뽀 뭐 엉덩이 싫어? 싫어 그렇지 그래 그러면은 널 꼬집을 거야 꼬집는 거 뭔지 알아? 알지 이거 씨 꼬집을 거야 아 아 왜 때려 방금 정말 말 안 했잖아 왜 아 알았어 알았어 너가 나 때렸으니까 꼬집지 시작한다 영상 그럼 너도 영화하면 내가 깨물다 그래 깨물 거야 꼬집는 게 아니라 깨물 거야 응 나도 너 깨물을 거야 아니야 알았어 넌 깨물어 내가 너 꼬집을게 그냥 한번 꼬집어도 돼? 아니 알았어 엄마 일어나 일단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자고 몇 시야? 지금? 6시 32분 오후 밤 6시야 배고파 배고픔? 응 내가 요즘 유튜브에서 요리 튜토리얼 듣고 있는데 헉 깨물어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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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듣고 있는데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여러분 밥 먹자 일로와 역시 고개 요리 랭 이거 뭐 내가 맛있게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봐 내가 맛있게 만들었는데 좀 더 구울까? 뭐 좀 더 구워버릴까? 닭 좋아 10점 만점 몇 점? 10점 거짓말 저녁은 뭐야? 저녁? 저녁도 내가 호텔에서 주는 맛있는 음식 해줄게 피자 먹자 피자 먹자고? 그래 피자 먹자 저는 벌써 준비 다 끝났는데 세럼이 지금 거의 한 20분째 안 내려오고 있어요 저는 샤워 다 하고 옷 입고 하니까 8분에서 10분 사이로 걸렸는데 지금 7시 17분인데 세럼이 준비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봅시다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10분 더 걸릴 것 같아요 딱 30분 걸릴 것 같아요 1시간이 지났어요 감히 제가 세로제 준비 시간을 예상하다니 큰 실수를 했네요 머리가 말랐습니다 야 너 뭐해 1시간 1시간 넘었어 1시간 넘었어 빨리 와 2시간 넘었어 알았어 알았어 2시간 넘었어 3시간 넘었어 3시간 넘었어 야 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2시간 넘었어 냄새 좋네 뭐야 뭐야 우리 산책하는 게 아니라 서울 패션위크 가는 거였어? 한 번 더 씹고 어? 나 로션 발라주는 거? 응 요즘 명준이 피부가 너무 쓰레기라? 안 좋아서 피부 퀄리 시키는 거야 여기 크랩 있어 해줘 아이고 깨물어 그 영어 아 그래 가자 나 여기 어? 빈이야? 응 치워줘 다 해줘 야 오케이 가자 아니 왜? 기다려 이름만 아가 안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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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응? 가자 네 천주 이거 어떻게 찍지? 아니 나 꼬집는 거야? 응 너 세 개 하지마 세 개 하면 때린다 그런 게 어딨어 무서워 됐어 아 이분이 다 아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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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오나? 응 프레쉬 때문에 너 얼굴 밝아 보여 그래? 너 딱 이뻐 응 감사합니다 응 자 오늘 무슨 얘기할까? 오늘? 응 중요하지 않은 별 별 중요하지 않은 얘기하자 응 아무거나 막 말하자 몰라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몰라 다 이봐 이것도 영상의 일부분이야 괜찮아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도 귀여워 응 네 오늘 진짜 내 진짜 이쁘다 나? 응 귀걸이랑 모자랑 콤비네이션이 완전 오져버리는데 콤비네이션 영어 아니야? 아니 근데 한국인들도 콤비네이션이 다 넣었어 그래 믿어줄게 아 이거 완전 서울 패션위크 2020년인데 미리보기 나 아침보다 밤에 산책하는 거 더 좋다고 생각해요 나도 밤에 하면 뭔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루를 정리하는 느낌? 응 시원한 느낌이야 시원한? 시원하는? 시원한? 시원한 느낌이야? 한국말 잘하는 거야 나 아직도 신기해 너가 어떻게 한국말 잘하는지 오늘 영상 찍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나? 너가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산책 많이 했잖아 한 4번 했잖아 맨날 왜 시작했는지 시청자한테 말해줘 아이고 주세요 아기 낳으면 6주 동안 운동을 못 하는 곳이잖아요 응 그래서 이번 주부터 6주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운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야? 네 그리고 네 살 빼고 싶어요 어 그런 이유가 있었구만 네 살 안 빼도 이쁜데? 응? 살 안 빼도 이쁜데? 개뿔 오케이 어? 깨문데? 그냥 깨물어 응 나 거의 60kg 쪘어 60kg가 쪘다고? 응 60kg 아니 60파운드 아니야? 60kg면 나만큼 쪘다고? 120파운드 120 아니지 그럼 30kg? 딱 30kg지 대충 20 몇kg일걸? 응 아 깜짝 놀랐어 60kg 쪘으면 120파운드가 쪘다는 건데 그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30파운드 어? 30파운드? 어? 우리 둘 다 영어 했냐? 안아 안아주자 응 서로 안 쪄 그래서 살 빼고 싶다고? 응 응 그리고 요즘 애기 봐야 되니까 응 나 명순이랑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응 그래서 아니 우리 같이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같이 맨날 같이 있는데도 응 뭘 하지 않지 네 왜 나한테 존댓말 했어? 너가 나보다 누나 아니냐? 맞아 옛날에는 영화도 보고 넷프릭스도 보고 그리고 카페도 가고 응 밤에 많이 놀았잖아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고 많이 놀았는데 술 마시는 거 아 클럽도 가고 응 나 축구하면 너가 구경하러 오고 그런 것도 많았는데 요즘엔 아무것도 못하니까 얘기 봐야 돼서 응 와 선명진 어머 어떡해 뭐야 잘생기네 아 내가 잘생겼다고? 고마워 감사합니다 나 안 잘생겼는데 왜그래 하나도 안 잘생겼는데 저리가 저리가 저리 가 저리 부담스럽게 가끔 산책할 때도 그냥 음악을 듣거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뭐 또 하지? 아 근데 음악 듣고 손잡고 뽀뽀하고 얘기하고 이게 진짜 우리 관계에 도움 돼 응 지금 피자 사갈래? 배고픈데 지금? 아니 내가 사줄게 사줄거라고요? 어 지금 가면 내가 사줄게 지금 가야죠 응 지금 가자 그냥 피자 사갈래 근데 우리 별로 많이 안했는데 오늘? 털어야지 응 한 시간 뒤에 가자 그래 응 얼굴이 점심네 어 조심해 앞에 뭐있어 혼자 가 와 이렇게 자상한 남자가 오 자상하다 말 잘하네 연준이 자상하네 ㅋㅋㅋㅋㅋ 산책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나서 이제 집에 슬슬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원 원 원을 원으로 걸어가지고 집에 거의 다 왔어요 벌써 집 왔다 와 좋다 우리 지금 피자 시킬거에요 지금 산책 끝나서 배가 고픈데 피자 먹을거에요 피자 가지러 가자 방금 시켰어요 우리 애기 준비되쓰 으응 준비되쓰 개손 갔다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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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해했네 응 개손이 우리 첫째 오빠야 응 개손이 애 볼건데 새로움이 첫째 오빠 깐기 아 추워 힌트 떼자 다가가가 하루 멀어조렸나 머물러져나 머물러 이는 잠쯤인지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조렸나 머물러 이는 잠쯤인지 우리 이별하며 살고 있는 것만 맛있겠다 응 이제 빨리 가자 응 왔다 먹자꺼 응 응 버섯이 내꺼 페페로니가 내꺼 응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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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고 썼어 게임 온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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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파 아이 우리 적들의 시체 처참하다 맛있게 먹었어? 지금 세반이 할머니가 세반이 데려갔어요 세반이랑 놀고 싶어가지고 세로즈 지금 화장실 갔는데 기다릴거에요 선생님 우리 애기 어딨어? 세반이 할머니 데려갔어 이리로와 야 야 유튜브에 야구 하면 안돼 방귀 꼈냐? 아니 방귀 꼈냐? 냄새 나는데 냄새 나는데 냄새 난다 왜 뭐가 웃겨? 진짜 아니야? 냄새 나 진짜 안꼈어 진짜 안꼈어 너가 낀거 아니야? 아니지 방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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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방귀 꼈냐? 진짜? 아니 진짜 안꼈어 그 방귀 단어 좀 웃기지 않아 방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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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펭귀이인데 웃겨 어 웃겨 규이 들어가면 웃겨? 응 규이 규이 방귀 방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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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이디어 생각났어 나 어제 비트 만들었거든 그래도 오지는 비트 만들었는데 지금 방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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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로 프리스타일 랩 할거야 야 갑자기 이상한 놈 방귀 비트 어떤? 아 밟 개 어 방귀 방귀 야 아니야 방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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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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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도 해줘 나도 해줘 다시 시작해 저거 너도 해줘 방귀노래 웃지마 방귀 단어때로 잘 해줘 재밌겠다 방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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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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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방귀 왜 방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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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청완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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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어 오늘도 방귀를 꼈어 방귀를 끼고 나서 한 번 더 꼈어 두 번, 세 번, 네 번 꼈어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열한 번 꼈어, 냄새가 너무 많이 다 서이지 못해 너랑 랩하는 거 되게 재밌었어 좋았다, 방금 세로즈랑 랩하는 걸 다 했고요 세반이가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세반이랑 놀아준 다음에 다시 내려왔어요, 세반이 안녕 인사해 딸꾹질하고 있어 딸꾹질하고 있어 세반이가 내려왔는데 지금 시간이 12시 46분 거의 1시인데 이제 5시까지 세반이랑 놀아줘야 돼요 얘가 이제 잠을 안 자는 시간이 11시, 12시부터 5시라서 세반이랑 놀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잘 거예요 저랑 세로즈랑 안녕 지금 시간은 거의 2시 세반이 자는 시간까지 3시가 나왔다 안녕 안녕 저는 세반입니다 안녕 야 너 한국말 하루종일 하는 거 되게 편하게 하네 저는 야지 응 어머 내 옷을 왜 잡는 거야 엄마 가슴을 왜 잡아 내 건데 네 여드랑 여기 으이이이이 여기 가 오우 찍을까? 춤을 너무 잘 추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바니가 셋인데 잤어요 우리도 잘 수 있어요 두 시간 잘 수 있어요 두 시간 더 해봅시다 바이 나를 포켓몬으로 읽자는 없지 나와라 새로운 몬 지금 벌써 24시간이 넘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고 이런 리오의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저희의 더 많은 컨텐츠를 보고싶다면 다음주에도 보러와주세요 하나 둘 셋 빠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we go go i went to soho i fuck your bitch in a dojo